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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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나사미나이 나그마 마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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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사미나이 나그마 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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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라밍따오 아이 이니심나 앙철차이 이쌍 구살리 베로 신하사비랑 비브리아 힌디보 앙철차이 힌디 이쌍 구살리 디도 사우난 고린도 챕터 1 포스트 사 이글레시아 낭 디오스나 나사 고린도 메론 철치 리얼 철치 두나이나 철치사 고린도 앤 사바가 기나왕 반할 까이 크리스토 헤수스 이빅사비인 사바가 있던 남 두고니 헤수 그리스토 라한남 까살라나이 날릴리스 까야 반할 망하 기나왕 반할 까이 크리스토 헤수스 신라 아이 낙인 철치 이빅사비인 앙 철치 아이 뚜무 뚜꼬이 힌디 이쌍 구살리 브라더젠 시터스 날릭다스 날릭다스 홀리 예수 그리스토 앤 홀리 스피리토 카포구 따이와이 날리다스 에스피리토 산토 아이 뿜마소 납파 속사 아딩 부소 메론 홀리 스피릿 사 아딩 부소 까야 따이와이 낙인 망하 망하 티나와그 나 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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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다오 까살만한 라한나 사 바와 루가를 아이 툼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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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야 라한나 크리스티 라한나 kapatid mga kapatid na naligtas ay tingnan po natin sa versículo 2 kasama ng lahat lahat sa bawat lugar ay tumatawag sa pangalan ng ating Panginoon kaya sa ating panalangin sa ating fellowship we can call Jesus Christ sa ating panginoon panginoon ibig sabihin ae owner owner natin sa ating owner natin our owner panginoon ang churche sabiburiya ae ang maga kinawang panal kaya kristo heesus maga tina wakna panal ibig sabin pona tayo ay naging ba haki nang churche sepomangitan nang pagiging ditas tayo ay nasa labas nang churche nung panalang sal nang ui ladan pahna din tina panginoon nang panginoon apseo 챕터 1, verse 23 바빠서 읽고 나 샹 까따왔냐 앙 까뿌스 부산야 나 뿜므뿌스 부산양 라하살라핫 라하살라핫 이도 신하사비인 앙 비브리야 나 샹 까따왔냐 이빙사비인 포 나 따로 아이 낙인 바하긴앙 철치 사팡화기탄 낙박이긴 니그다스 이도 앙 철치 앙 철치나 샹 까따왔냐 까따왔냐 앙 까따왔랑 방인오온 아이 철치 이빙사비인 앙 울로 낙 철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이 낙인 앙 울로 낙 철치 앙 사 고린도 챕터 운항 고린도 챕터 12, verse 27 Hiç 카우 앙 까따왔냐 앙 까따왔냐 CHRIST 앙 정 ně reel crire 앙 까따왔냐 CHRIST í neck ag m 사법에 있던 남칼릭터상 따요 아이 낙인 까따왕 니 크리스토 나니야니 보가 나니야니 보가 네 안까울루간 난 철치 아이 힌디 이쌍 구살리 브라더지 앤 시트레스 까요 아트 아고 아이 낙인 철치 바라사 이글레샤 나빠리토니 해수 그리스토 사문동 나이도 까요 바까탑보스 낭 펜테코스트 에프터 히프티 데이즈 오브 물링 바까 부하이니 해수 그리스토 홀리 스피릿 캠임 인투 더 월드 까요 낙심울라 낭 철치 나니야니 보가 바라사 이글레샤 나빠리토니 해수 그리스토 사문동 나이도 뚜라드니도 앙 이글레샤 앙 까따완 니 해수 그리스토 가야는 이쌍 따오나 마이 울로 앗 까따완 시 해수스 앙 울로 앗 철치 앙 까냥 까따완 다이와이 낙사살리다 앗 꿈이 길로스 나 신우스 노드 앙 우토스 물라사 울로 다만 봐봐 가야는 이또 앙 철치 아이 답반나 후맛돌아 두꾸미 길로스 나 스무스 노드 사 우토스 니 해수스 다이예 아팅 울로 아이 해수 그리스토 방이노 가윤흇 가야는 까따완 나 마이로 마라밍 바하기 앙 철치 아이 나글랄라 만난 마라밍 미엠브로 앙 에클레시아 나 살리당 그리에고 그리스 나 이시랄린 사 비브리아 빌랑 이글레시아 나 이빅사비나이 망아띠나와그 나 땅 잉 그룹 보 삼바 하얀 삼바 야난 삼바 야난 바날 아드 바날 나 까뿔룡안 예 신라 아이 앙 까울루간 낭 철치 아니 아니 뭐가 앙 철치 앙 철치 아이 망아띠나와그 나 탕 인 그룹 삼바 야난 바날 아드 바날라 까뿔룡안 난 이 년이 뭐가 이도 앙 에클레시아 안옵소 에클레시아 이도 앙 에클레시아 앙 그룹 보 낭 망아띠나 인이 힐리 왈라이 빌랑 바날라 삼바 삼바 야 난 삼바 야 난 지오스 물라 사 마 사마 아드 마 아 룬 양 문도 북산분 아드 에페소 챕터 2 에페소 챕터 2 베르시 굴로 21 22 에페소 챕터 2 베르시 굴로 21 22 바사인 분 아드 사발 사바이 사칸냐 앙 부웅 구살리 아이 낙 kalabat na babut at lumalaki tungo sa pagiging isang banala templo sa banginon 나 사칸냐 가요 린 아이 makka samang iti natayo upang maging tanan ng 요스 sa 에스피리 도 디토 tingnan 보 natin sa 베르시 21 앙 부웅 구살리 아이 낙 lapat na babut 앙 철치뿌 아이 답반나 말라빴나 마부디 우빵 앙 바 날라 templo 아이 마이 따요 the whole building is joined together 이빙 사빈 사 철치 마이로 옹 마라밍 브라더 젠 브라더 젠 시트 브라더 젠 시트 이빙 사빈 나 앙 망 다 옹 니 기타 사이 답반나 말라빵사 까따 니 해수 스 낭 마부 디 바깥다 보스 보 마쓰노 그 템플로 난 헤루살렘 왈라난 구살리난 템플로 다일 앙 망하 보노겐 크리찬 아이 낙 바 날라 템플로 낭 기오스 아노 템플로 낭 기오스 야연 따요 아이 낙 낭 템플로 낭 기오스 왈랑 빌랑 구살리 왈랑 왈랑 철치 빌랑 구살리 야연 앙 템플로 낭 기오스 아이 브라도 제인 시 드스 엔딩 남본 하긴 싸 음 음 베르시클로 22 나사깐야 까요 린 아이 막가사망 이띠나 따요 이또 막가사망 이띠나 따요 being built together 이비 사빈 철치 이즈 낭 어컴 프리시트 사빈 있던 낭 바이블 세미라 사빈 있던 낭 이빵하라 앙 에방 헬리오 철치 이즈 빈 빈 컨티뉴스리 한강 까일란 포 한강 싸 이깔라 왕 빠가다띵 니 해수 그리스도 까빠 그 앙 빈 이놈 나이 다르 띵 이또 마탈뽀스 마탈뽀스 난디 아냐 뭐가 까야 신하 사빈 비브리야 막가 사망 이띠나 따요 being built together together brothers and sisters 사마사마 사빈 사빈 이딴 낭 바그이비 아드 세크리피셔 we are preaching the gospel 바라사 마할라강 칼룰루아 이또 앙 라요닌 띵 크리찬노 브라더지 앤 시 들 나띠 띵 부하이 사빈 사빈 이딴 낭 띵 띵 부하이 낭 띵 띵 띵 가르침 바라사 마할라강 칼루아 이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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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마가 따와이 날리리따스 앙바날라 템플로아이 이디나 따요 낭 희기밖 한강기도 뚱꼴사 까훌루간 낭 철치 나한테니냐니봐봐? 안오 앙 까훌루간 낭 철치? 브라더 제인씨 나한테니냐니봐봐? 나한테니냐니봐봐? 네 다음이 히스토리 오브 철치 앙 까사이사이한 낭 철치 야연 알람 나 낭댄 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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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훌루간 낭 철치 나파 칼라가 림뽀 파라사 아인 나 말라만 앙 까사이사이한 낭 철치 사 루망띠빈 아이 힌디 비나 방깃드 앙 철치 저스트 낭 인 바이론 낭 인 쉐도우 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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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치 쉐도우 쉐도우 꾹 매론 쉐도우 매론 리얼 이메지 시그라도 이따 아이 철치 사 루망띠빈 왈랑 살리다 뚱꿀사 철치 이글레시아 사 바공띠빈 메론 앙 살리다 낭 철치 사 루망띠빈 마라밍 쉐도우 아인 오 뚱꿀사 철치 뺄로 왈라 살리다 낭 철치 한강에 여운 앙 에스빌드 디도 나까까할라가 림뿌바라사디나 말라만 앙카사이사이안 낭철치 앙철치 나이실랑 사아라우 낭 펜테코스테스 낭 비누호스 낭 지오스 앙칸냥 에스빌드 디도 산토사 부엉가타완 낭 망가 만난한 빨라타야 낭 민산안 앙 템플로 낭 지오스 아예 앙 안인홍 낭 철치 사 신아우 낭 파나운 낭 철치 왈라실랑 철치 빌딩 앙마가 브라더아시 이따아인 낭 디띠본사 철치 난 나사 까닐랑 바하이 문라사 카톨릭오 구살리 이산굴라이 낭 시뮬라 난 나사 까닐랑 바하이 비포 대타인 월랑 철치 빌딩 난 나사 까닐랑 바하이 브라더지엔 시이터스 난 낭 리따스 아이 간 디빨라 게더 게더 이도 아이 철치 나그디 디본 나그디 디본 사 철치 난 나사 까닐랑 바하이 북산 보나티사 운항고린도 운항고린도 챕터 시스텐 워스 나인틴 이도 바사님 보나티 사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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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바디 까요낭 망하 이글레시아사 아시아 까요이 부엉 꿀송 비나바디사 방이노온 니나 아킬라 아트 프리스카 까사만앙 이글레시앙 나사 까닐랑 바하이 이도 시나 사바이 낭 비브리아 까사만앙 이글레시앙 나사 까닐랑 바하이 아킬라 아트 프리스카 까사만앙 이글레시앙 나사 까닐랑 바하이 난 뒤에 앉아보봐 엔사 콜로사스 챕터 4 워스 15 이도리는 바티인 인요 앙망하 까바디 난 나사 라우디 세아 아트 시 님파 아트 앙 이글레시앙 나사 까닐랑 바하이 난 뒤에 앉아보봐 철치 힌디 구살림 힌디 철치 철치 빌딩 싹 까닐랑 바하이 데이게더 나으띠띠뽠 싹 나사 까닐랑 바하이 이도하이 철치 이도하이 철치 그야 사파만 기딴 띠 띠 나인틴디안 나틴 앙 철치 아이 힌디 구살림 앙 브라더지앤 시이틀스 브라더지앤 시이틀스 앙 철치 앙 까사이사이한 낭 철치 앙 바구 앙 비통다운 깝비가 앙 철치 보 아이 쿠쿠닌 까파구 앙 바구 앙 바구 앙 바구 앙 다라티 낭 철치 빠라사 철치 앙 바구 앙 바구 앙 다라티 낭 철치 철치 사 삐뚱다운 깝비가 하티안 마이로 옹 마라밍 바구 두루사 지저스 크라이트 윌컴 도 테이크 철치 삼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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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아이 세컨 커밍 지저스 크라이스트 앙 철치 포 아이 쿠쿠닌 까파구 앙 바구 앙 바구 앙 다라티 마이 일란뽕 망하다우나 난이니 왈라나 앙 삐뚱다운 깝비가 아이 낭 철치 나 운이 사 카토나 앙 바깥다 보수 나 이깔라 왕 바구 다팅이 해수스 도움빨 나 깝비가 하티안 신하 삼뚱 이놈 나이 다라팅 우 이빵 인빵 일리다스 다요 물라사 갈린낭 띠 낭 띠 띠 띠 까피그 하티안 마이로 엉 까피그 하티안 삼뚱다운 까피그 하티안 까야 앙 바니 나이 다라팅 파라사 철치 이빵사빈 파라사 브라더즈 앤 시이터스 신하 사빈앙 비브리아 이또 에이비덴샤 까야 날랄라만 낫댄 앙 방이논 아이 다라팅 앙 북산보 낫댄 운항 데살로니카 챕터 1 포스트 10 이도 바사님 보다 사바이 사바이 아드 우빵 흰따인 앙깐양 아는 물라사 랑이 낫깐양 비누하이 물라사 방아 바다이 시 예수수 나 낙릴리릭다스 사아딘 물라사 뽀나 다라팅 네 나인틴이 알죠 시 예수수 나 낙릴릭다스 사아딘 문라사 뽀나 다라팅 이도 뽀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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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뚱고이 pagodurusa 사 pitong taon pagodapos ikalawang 예수 그리스도 나인틴 나인틴 나인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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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옷 나다rating 사파망itan ng Talatang ito, malalaman natin na tayo ay nabubuhay sa panahon ng biyaya at ang kapihatian ay다rating tayo at naghihintay para sa ikalawang pagdating Jesus upang hatulan ang mundong ito ang Panginoon ay tarating upang patakashin tayo mula sa kapihatian tungkolsa langit 복samponadinsa Ephesos chapter 3 verse 20 and 21 Ephesos chapter 3 verse 20 and 21 patakashin sabay sabay yayon sa kanyan na makkakakawa nang higit na sakana kaisal lahannang ating hinihingi o ini ishi ayon sa kapangyari ang kumakawa sa ating sumakanya nawa angkaluar hatian sa iglesia adekai Christo Hesos sa lahannang maga sandin na makkakail nampaman amin amin tinglampoadinsa versiklo 20 yayon sa kanyan na makkakakawa nang higit na sakana kaisal lahannang ating hinihingi o ini ishi ayon sa kapangyari ang kumakawa sa ating dito sa ating sa ating ay tumutu koi ang kcholje n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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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a es pili tu santo ay kumikil n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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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ya kapangyari n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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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 cholje we ken get ano kapangyari nadi rumla sa mula sa kapangyari nadi камyari nadi k를 says sa makna nan to sa makna kai lada kai 가히 마이롱 마라밍 빠그두르사 마라밍 프로그래마 따요 싸아 띵 푸소 싸아 띵 부하이 싸바나남빨라 따야 We can be strong I cannot be strong but we can be strong 20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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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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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can be safe. 물라사 뚝소니 사타나스. And next topic. 뚱꼴사 까땅이안 낭철치. 까땅이안 낭철치. 앙 란 낭 바하기아이 마이로 옹 마카카 이방 가와이. 북산 번아틴 사 로마 챕터 투엘. 로마 챕터 투엘. 베르시클로 4 and 5. 박사님 본아틴 사과이사바이. 사바깟궁 반응사 이사 까땅은 아이 마이로 옹 다용 마라믹 마가 바하기 아다 앙 마가 바하기아이 힌디 마카카 툴라드 앙 가와인 까이 아다 다용나 마라믹 아이 이산 까땅한 까이 크리스도 아다 앙 마가 바하기 나 사마사마사 이삿 이산. 아다 앙 탈라탕 나이 또 아이 익스플레이닝 에 등골 사 철치에 아다 앙 마가 바하기 very well 사 Pal가궁 반응사 이산 까땅 어떤가요? 알림 마스 마할라가 라한낭 라한낭 바하가 하할라가 마할라가 잠깐만 봐봐 엔 띵나 분하진사 베르시클로파이 까야드다요나 마람이 아이 이상가타완 까이 크리스도 아드 망하 바하기나 사마사마사 이사대이사 까야 아사 철치에 아노앙 피낙가 임포탄댕 바하이 베라 구압포엔 구압포엔 바간다 빈디보 아노앙 피낙가 임포탄댕 바하이사 철치 바구이비 나뉘야니봐 바구이비 When we love each other 이 또한 피낙가 임포탄댕 사아팅 부하이 엔 사아팅 철치 나뉘야니봐봐 사아팅 크리스찬 나이 바느 난 빨라타야 바구하사 신라이 임포탄댕 바구이비 마스 임포탄댕 가이사 신라 구압포엔 How should we do 브라더 제인 시타스 시가식 시가식 Love each other 시가식 Love each other 구압포엔 구압포엔 이산가타원 아이 마이로운 타용 마라밍 마가 바하기 앙 철치 딘 아이 마라밍 마라밍 마가 바하기 구압포엔 앙 가와인 아팅 마가 바하기 아이 막가 이밖 앙 앙 미엠브로 낭 철치 아이 마라밍 등 바깥 가이방 간판인 사 철치 아트 카파강 란 낭 미엠브로 아이 탑파사 간일랑 망가 간판인 가연한 가다원 나 말로 속 아트 말로 가스 카파강 란 낭 바하기 사 철치 아이 탑파사 간일랑 망가 간판인 마아 아링 비기 양 누구도 낭 철치 앙 울로 앙 방인 오 앙 숙간 낭 바나나나 빨라 다야 아이 막가 까 이바 예 바나나 빨라 다야 막가 까 이바 까야 아 아 막 이 가요 어 절지 이방 까바디 로마 챕터 12 4 3 로마 챕터 12 4 3 바사님 보다 띵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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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 사비 사바마 기타 낭 비하 낭 이비 니가 이사 낭 바 왓 이사 사 이와 이 후 하 금 막 이십 사 낭 사릴리 낭 히 까 이사 나라라 랍 이십 빈 궁 막 이십 낭 마이 까딘 왕 아 이사 숙 낭 바나나 발라따 나 이 빈 마 하 기 낭 요스 사바 왓 이사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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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엘 시 시 시 랍 랍 랍 랍 바나나나 발라따 까 야 막 잉 가요 돈 조지 후아그 조지 어나더 브라더 지엘 시 터스 앤 아 띵 바나나나 발라따 야 이 또 아이 물라사 요스 낭 랍 랍 랍 It came from 방인 온 디도 훌링 파 아연 사 숙 낭 바나나나 발라따 야 나 이 빈 마 하 기 낭 조 사바 왓 이사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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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도 위 낭 낭 아연 사 바나나나 발라따 야 고 앤 모 유 슈 서브 도 로드 유 슈 미 니 스토 사 철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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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피리쥬얼 나디언여 봐봐 You have 바나나나 발라따야 Pero You are not using 인용 바나나나 발라따야 사하라 반 낭 We need to check We need to check When we know When we know verse 13 verse 5 verse 5 verse 5 verse 5 시야사틴 인요 앙 인용마가 사릴리 꿈까요이 나사파난한 팔라타야 수북긴 인요 앙 인용마가 사릴리 힌디바 인요 날랄라만 나시 예수 그리스도와이 나사인요 발리방까요이 바비고사 박수복 신하사비낭 비브리야 시야사틴 인요 앙 인용마가 사릴리 꿈까요이 나사파난한 팔라타야 수북긴 인요 앙 인용마가 사릴리 그래야 알아와 알아와 사파방이 있던 살리던 앙 조수 사파방이 있던 낭파난한 인 and 사파방이 있던 낭솔먼 we need to check our thing 파난한 팔라타야 살로마 챕터 12 베르시클로 3 dito ayon sa sukan ng pananampalataya na ipinabahagi ng Diyos sa bawat isa tayo lahat ay mayroong bakaka ibang sukan ng pananampalataya sa church sinusubukan natin kawin ang mga kawin ng Diyos ayon sa sukan ng adin pananampalataya ad kawin ng espiritu santo sa unang 고린도 챕터 12 베르시클로 4 unang 고린도 챕터 12 베르시클로 4 so hanggang 7 bawat isa sabae sabae may ibat ibang urinang mga kalloo subali isang espiritu ad may ibat ibang urinang paglilin kod subali isang panginon may ibat ibang urinang kawin subali isang Diyosna kumagawa nang lahat nang mga bagaissa lahat subali isang bawat isai ibinigai ang paghaya nang espiritu upang pagkina bangan nang lahat 이도 sinasabinang biblia sa beresiklo 4 ibang urinang mga kalloo sa beresiklo 5 ibang urinang paglilin kod sa beresiklo 6 ibang urinang kawin ibang urinang mga kalloo ma ibat ibang urinang ma ibat ibang urinang ma ibat ibang urinang mga kalloo kaya ayon sa ating talen to we need to serve the law ministers sa church different 5. 마이 이바뜨 이방우리낭 파그릴린링코드. 미니스터 아연사 인용 탈렌토. 브라더젠 시터스 마이로 옹 탈렌토. 브라더젠 시터스 마이로 옹 탈렌토. 마이로 옹 탈렌토. 브라더젠 시터스 마이로 옹 탈렌토. 마이로 옹 탈렌토. 마이로 옹 탈렌토. 브라더젠 시터스 마이로 옹 탈렌토. 마이로 옹 탈렌토. 마이로 옹 탈렌토. God gave you talent, but if you are not using 인용 탈렌트, it will raise your heart. And also, 인용 탈렌트, 사파박이 있던 나랑 바나랑인 아트 펠로시, 사파박이 있던 나랑 크리스천 나이브 니녀, so you can improve 인용 탈렌트. I heard this on the testimony, but the person I'm going to say is, this on the body is not being very very diligent, because she could study very well, because she was praised from the teacher, because she can evangelize to another classmate. Yeah, you're starting church, 바라밍, youthful brothers and sisters,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빌랑 크리스천 나이브 유아 레이지, 군가요, 사파라빤 낭조스 까요아이 낙가살라, 낙가살라, 낙가살라. 나한테 안전거봐. 빌랑 크리스천 나이브 유아 레이지, 유캔나 이반젤라이즈, 바라사 말랑한 칼룰루아. We should be diligent. We should work, 사, 문동 나이 또, and we should have a 크리스천 나이브 린. 군가요, without diligence, we cannot do. 따만 봐봐. 따만 봐봐. 시구라도. You can do. 바까봐. 이까오, cannot do. 빌랑, 까요, can do. 나한테 내려봐봐. Holy Spirit ay kumikilos sa ating church kasama ng brother James. Kaya, sa ating church, kahit you find bad habit or weak point ng mga ibang kapatid, don't judge. ito ai bagi ibi kirlalaniin, kirlalaniin inyo ang ibang tao weak point bad habit ito ai bagi ibi 빌랑 krii chan yeah yon if you are charging another people 다힐 까요와이 에로겐 힌디 makgapak kumbaba 힌디 힌디 humble not humble bagi po 다힐 maina nang bagi ibi bagi ibi bagi ibi if you love another brother James you can acknowledge you can acknowledge another brother James kumbaya and you can please the lord kumbaya makgum parahan sa sa isa te isa huwag kambuhi an huwag kainggitan kundi dapatayo maging isa parahsa ebang helio ibi in ang isa te isa at tumu on sa fellowship isip poun atin na ang ating ilong ilong ai naglele klamo sa ating bibik na palagi ka na lang kumakain ng masasara na pakain subalit subalit ilong akwai palaging umamu lang yan halimbawa kamai bukang baganda ang ating kamai din naglelegramo sa ating bibing na palagi ka na lang kumakain ng masasarap na pakain subalit ang kamai ako ay palagi na lang nagtat trabau terap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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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nggayon kungang bibigai wollang kinawasa harim na tapat itong kumakain pakalipas nang ilang arao ano ang bangyari syurado b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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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gina ang lanang biyemburo bagi ay manghi hina kaya naman ay wollang baga anuman kungang ading kamai ay nasak dan ang ibang bagi din nam anai nakaka lam dan sak kin nam sama sama at kumaka wa para kumali kaya sinasab inang biburiya unang kurinto chapter 12 versículo 22 and 27 22 hanggang 27 pasayan po natin sabay-sabay sa hali ang mga bagi ng katawan na wari may hina ay kailangan ang mga bagi ng katawan na inaakala natin walang kapurihan ay pinagkakaloban natin ng higin na kapurihan at ang mga kaya hiyang bagi natin ay siyang lalong pinara lang alan na ito ay hindi kailangan ng mga bagi natin hindi na magkakanda subali binuo ng dios ang katawan at pinigyan ng higin na kapurihan ang bagi may kalung ulan upang huwag makaron ng pakkaka ulo sa katawan kundi ang mga bagi ay makaron ng makkatulad na makkasakite sa isa te isa kapakakang isa bagi ay naguh hirab laadai naguh hirab na ka samanya o kapakakang isa bagi ay pinara alan samasamang nagagalak ang maga bagi kaiyonga ang katawan kristo at bahad isa maga bagi dito sa versículo 22 tingnan po natin sa versículo 22 dito sa halit ang mga bahagi ng katawan na wari kaiyonga naai kaiyonga halit halit bahwa banga bagi salo ng katawan we cannot see pero minsan mas important kaiya sinasabi ng biburia sa halit ang mga bagi ng katawan na wari maihina ai kaiyonga ensa versículo 24 na ito ai hindi kaiyongan ng mga bahagi natin higinna baga ganda subali binu ng jose ang katawan ad binigian ng higinna kapurian ang bahagi mai kakul langan kakul langan 203 la nang bradoj nsi ters sa chorchi sa harapan nang jose la nang bradoj nsi ters hai maa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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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nsi ting nampo natin sa versículo 25 utbang utbang fuag makarone nang pakkaka gulo sa katawan kundi ang maahal bahagi ae makarone makarone makar tulad na malasaki sa isa te isa sa katawan meron fighting kamai at bibi fighting hindi wala fighting sa chorchi hulso kuk meron fighting sa chorchi kunggayon maahal saki nang sb tu santo aya uya kaya mak inga kaiho m kaiho ang katawan ni kristo at bawat isai mga bahagi ang ilan sa ating mga bahagi na tilla bahina minsan ae sila pala ang higin na kailangan ang kuso at atai ng katawan na hindi nakikita ae mas mahal kaisa kamai at paa kaya po nito ang Diyos ay higin na pagpapalain ang mga taong timing na sumusunod sa salita ng Diyos at kinagawa kung ano ang kanilang tungkulin at hindi ang mga taong kumagawa na pinapakita ang kanilang mga sarili sa tao kaya naman kapag ang bahwa bahagin ang church ay naga wa ang bahwa kampanin baring bah buahin ng church muli kapag buahin ng church muli ang bangin ay nasi siya han nasi siya han brother jen siya ang slogan ng philippin life on mission sa 20 21 ito ae kapite sa numang di pan ito habakuk chapter 3 verse 2 바자 min sabai sabai ang bangin narini ko ang tung quals iyo ad akoi natata kot o bangin on buahin mong muli ang inyong maga kawa sa kitunanang maga taon sa kitunanang maga taon ai ipa allam mo iyon sa kapo otan ai allala hani mo ang kawa kai pandemya na ito my pandemya dahil sa koronah virus pero maka salas pangino on dahil god allows we can gather more and more and sa my pandemya espiritu santo ai kumi kilus sa philippine life on mission kaya m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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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lu ai nalita sa 2021 ya yon already november halos tapos na 2021 tamo da meron pangu ibi ak te pangu si kawa se kripi shonang brado jen si ters kai ma i pandemya kaya sa ting church we evangelized para sa malangang kallulu kaya maraming kallulu ai nalita sa 2021 dito we are praying o panginoon buha in mong mulli ang iyong mga kawasa kitna ng mga tao alam natin ang panahon na ito ay malapi kapag ang panginoon ay darating kaya we are focusing on evangelizing kaya sa 2021 maraming kallulu ai nalita maraming maraming salabah po next year 2022 philippine life mission on target non-philippine life mission 100 churches and mission branches ilang gathering ilang gathering 100 100 100 다일 sa maraming sacrifice at pago yibing ngang brother jen sit itoai puyede 100 gathering sa philippine na kaya hangang sa angkong pago yino tarating let's evangelize para sa beloved and kaphi pahai maraming kallulu ai puyede sa imperno kaya we should evangelize matheo capítulo 28 베르시클로 18 19 20 matheo chapter 28 베르시클로 18 1강 20 바사이 보나 사바이 사바이 lumabisi lumabisi Jesus at sinabi sa kanila ang lan ng autoridade sa langit at sa ibabao ng lupa i binigai na sa akin kaya sa pag hayo ninyo gawin ninyong alagad ang lan ng mga panza bautismuan ninyo sila sa pangalan ng ama at ng anang at ng espirito at tulungan silang sunnin ang lan ng mga bahay na inyuto su ko sa inyo at narito ako i kasaman inyong pallagi hanggang sa gata pusan ng panahon dit meron ang mission ng church at gampan ng church ting nampun at versículo 18 dito sinas bini heesu christo pakatapos ng mulling pakat buai kay alagad ni heesu christo lumabisi heesu su at sinabisa kanila ang lahan ng kaot autoridad sa langil at sa iba baunang lupa ay ibinigay sa akin and tingnan po natin sa versículo 19 kaya sa paghahyo ninyo gawin ninyong alagad ang lahan ng mga panza ito ay mission at kampanin ng church gawin ninyong alagad ang lahan nang maga panza pakatapos nang mulling pakat buai 시나비 시나비니 heesu christo preach the gospel sa buong mundo buong mundo ito ay ang mission nang church and also meron mission ang kampanin nang church tingnan po natin sa versículo 20 athul longan sildang sundin ang lahan nang maga bahayna inyoutos ko sa inyo kaya ang kampanin nang church ay teaching the word of god for brothers and cita kaya pakat apos nang kallita san when we study biblia hikipa we can find out god love more god love ito ay important at the time meron pu so parasa ebang elio kallual hatian nang jose we can sacrifice and we can cooperate ang talatang ito ay ang mga huling salita ni he su kristo pakat apos nang kanyang mulling pakabu ay mga brothers and cita tapap nating malaman ang kampanin ad mission nang ating church an upo ba ang kampanin ad mission nang ating church ang church yi tapahna maharal nang ebang helio upang upang ilitas ang mga nigao na kalulu ang church yi tapat turuan ang mga nilitas na banal nang salita ng jose upang tulungan silang lumago ang kanilang pananampalata nang dama ating slogan sa 2021 magpango muna ako magpango muna ako kapite church ito ang kampanin at mission ng church kaya tayo ay nangangaral ng ebang helio para sa mga ligao na kalulu na siyang ating pinakamahal lagang mission kaya sa araw din ito nagnanais po tayo na ang isang kaluhay malita sa ating higipa ang Panginoon ay talangang nagkagalag dahil ang ating mga kapatidan ay nag evangelize araw araw tayo ay nag aral ng salita ni Kristo tuwing mayroong tayong mga fellowship baki po dahil ang ating pananampalataya ay tapat na lumago kung kano karami ang ating nalalaman at tapat nating isa kawa ang salita ng Diyos marit maritayong paglilingkuran ang Diyos kung kano karami ang ating nalalaman at sundin ang Panginoon maritayong walago kung kano karami ang ating nalalaman at isasagawa ang kanyang pag-ibig sa pamakitan ng Bibliya ang sikreto ng paglago ng Church ay nakasalalay sa kung kano karami ang ating nalalaman at siga sinasagawa ang salita ng Diyos kung kano anuang kinakailangan upang baissa katuparan ang Bishon ng Church ito ay isang pag-ibig and pag-sunod at Sacrificio one-mine obedience and Sacrifice isang pag-isi pag-sunod at Sacrificio kapag nalalaman natin ang pag-ibig ng Diyos at isina sagawa ito bakka loontayo ng isang pag-isi pag-sunod at Sacrificio Si Jesus ay namatai sa korosu sapag-i than Sacrificio nya tayo ay nalik das sapag-i than nang pag-ibig nang pangino on tayo ay nalik das kaya remein buhae 아띵 나띠티랑 부하이 파라사 이빵하라랑의 방열료 아나한가일랑은 이쌍파그이시 이쌍파그이시 박수노도 아드 세크리피션 까빡타이와이 마요스나 나나나띠리사 철지 마리 마뚜뚜추산 앙라나팅 망가 방앙 아일랑한 빌랑 망가 아낙랑 디오스 까빡타이와이 나나나띠리사 철지 마리타용 루마고 빌랑 망가 크리스티아노 까빡타이와이 나나나띠리사 철지 나 마요스 마리타용 마가미 파라사 에방열료 투데이 다가 아아랑나팅 앙 둥꼴사 앙 까울루간 낭 철지 까사이사이한 낭 철지 앙 까땅이한 낭 철지 앙 감빤인 아드 미션 낭 철지 살라마뽀 만나랑이 보다요 살라마뽀사 바구트 두루 니뇨 낭 인용 바구이비 아드 비야야 사파마마기 땅 낭 설문 나이도 뚈루간 뚈루간 니뇨 뿌우까미나 마카팍 블라이블라이사 멘사에 야용 아라오 뚈루간 니뇨 뿌우까미나 승우노드 사망하살리 타낭 조스 나 힌디나민 신우스노드 야용 박기우삽 사망 포니뇨 까미나 후아그 까민 막두성 물리 니 사타나스 항강사 막기타포타용 물리 박기우삽 사망 인용 까미나 마카론 낭 펠로심 낭 마이 바구이비 아드 비야야 바까따뽀스 니통 설만 이디나 달랑인 나민이 도사 방알란 니 예수 그리스도 나사미나이 낭 마마 알 아멘